희온이랑 나랑 샤워를 하고, 효진아 너를 위해서 둘이서 너의 선물을 준비했어. 진짜? 여기 이 숲을 샅샅이 들였어. 전부 다, 너 씻는 동안. 이거는 진짜 사랑이 담긴 선물이야. 진짜 뜻깊은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야, 진짜.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네 개? 네이클럽아. 이거 자연산이야. 하나도 찾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하나 주면 운으로 찾았다 할까봐 우리 정성을 보이게 해서. 진짜? 책에다가 껴놓을게요. 그렇지. 진짜 잊을 수 없는 거지. 네 개. 이렇게 슉슉. 그렇지? 놀랍지? 이거 코팅해서 제가 책 갈피로 꼭. 고맙습니다. 마음이 담겼네. 책 사이에 말리는 게 또 감성이잖아요. 안 맛. 구심은 느낌. 처음 발견했을 때 진짜 서로 당황했어. 이게 행운을 네 배로 주는 거예요 저한테? 당황했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오빠. 좋은 얘기 할 때 웃으라고 몇 번 얘기해. 나 이거 지금 굉장히 좋은 거 같아. 저 형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계속. 자꾸 웃으라고 웃는 거야 지금. 근데 있잖아요 나 취소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뭐. 갈치조림은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간단하게 그럼 밥을 먹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뿔소라. 성게알. 김치랑. 김치찌개는 바로 목살로 할 수 있어. 그럼 그중에 네가 제일 먹고 싶은 거. 저는요 사실적으로는 갈치조림이요. 오빠. 저희 라텍스 장갑 끼고 준비하시죠 이제. 좋아 우리는 절대 게스트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 돼지김치찌개하고 갈치조림을 하자. 갈치조림은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뭐랄까. 오빠가 시켰어요. 진짜 명진이? 너 왜 치솟으라고 혀진이 공갈협박했어. 너 지금 나온다. 어? 그 버릇 못 버리네. 그 하여튼 딱 느낌이 왔어 나는. 뭔 느낌? 안 먹는 게 낫겠다. 이거 먹으면 또 개고생이다. 어떤 개고생? 지금 그 애를 어제 그것처럼 그대로 다시 이걸 해서 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일단은 김치 묵살 두부찌개. 그거? 그거 하나면 뭐 사실 그쵸? 맞아요. 그리고 형 밥 하지마. 저기 남은 밥을 갖다 먹고서. 부족하면 떡을 먹어. 그래! 떡도 김치찌개 말아먹어. 팥떡을 어떻게 김치찌개 말아먹어. 시키는 대로 해. 가래떡이잖아요. 그래 가래떡 말아봐. 효진이가 이런 데 오면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하라고 그랬잖아. 너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니까 갑자기 효진이 옆에 안 있더니. 저희가 성격이 맞거든요. 입맛도 맞고. 그래 너네 알아봤어. 뒷모습 보고. 진구가 딱 한마디 했어. 이상하다고. 여기서는 얘기하지 마요.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는 아니야. 발표할 단계는 아니야. 아직까지. 원래 여행 때는 이상하게 감성적이어진 거야. 발표할 단계는 아니니까. 여기서는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형. 그러면 우리 바닷가하고 아까하고 너무 틀리잖아. 슬로우스로 가자 슬로우로 좀 천천히 하자. 이미 다 지났어요. 오늘이 거의 다 끝나가. 좀 더 바람을 좀 맞아보고. 일단 그럼 지금 해서 빨리 먹고. 그래 지금 한쪽에서 소라 삶고. 한쪽에서 김치찌개 하고. 소라 삶어. 이거 이거 저쪽으로 펴서 테이블을 가져오자. 테이블은 어딨지? 여기 없는데. 아니 이거요.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얘네들? 걸렸어. 네이크로바. 네이크로바 여기 나왔어. 이거 뭐예요? 왜 차 트렁크에 이게 있냐고 네이크로바가. 이거 아니야 진짜 여기가 딴 데보다 좀 많긴 하대. 근데. 근데. 네이크로바 봐 이거. 제일 예쁘게 생겼네 얘가. 아니 이 근처가 네이크로바 밭이야 밭. 대충 보면 다 있어. 우물을 흘릴 뻔 했잖아. 아니야 혜진아. 아니야 근데 찾아야 돼. 야 이거 아니야 진짜로.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한 거야. 이거 좀 묶어줘봐요 선배님 그러면. 묶다가 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 여기 좀 질겨가지고. 그렇지 여기가. 그렇지. 팔찌. 아 약간 네이크로바. 와 멋있다. 그렇죠. 됐어. 봐봐 네이크로바를 손목에 하고 다니는 사람이 뭐거든. 봐봐 저기 저기 하나 또 저기서 누워있잖아. 이런 내가 이발이 안 나오냐고. 이거 봐봐 또 있어 네이크로바. 이거 뭐냐고 이게. 트렁크에 있다 그러니까. 네이크로바 직접 따신 거야. 아니 그럼 진짜 따지 그럼 우리가 키웠냐. 나. 많구나 네이크로바가. 이거 봐 진구야 자 너도 하나 해. 보통보다는 굉장히. 여진아. 왜요. 너 여기서 5분 동안 찾아봐 그거 놔두고. 절대 5분 안에 찾을 수는 없어. 아니 그러니까 찾아봐 그래 쉽게. 아니 진짜로. 찾아봐 여기. 절대 없다. 진구야 일로 와봐. 야 이러면서 너는 노는 거야. 누나가 쉬게 해 주는 거라고. 알겠어. 열심히 찾는 느낌으로 가자. 네. 감사합니다. 소라는 어디서 쌓지? 거기서 거기서. 불스타에다가? 아니 아니 토치 있잖아. 어제 우리가 썼던 거. 근데 찾을 수 있을까요 네이크로바를? 그래도 10번 쉴 수 없잖아. 그렇지? 찾는 척만 해. 그렇고 아 진짜 없네요. 없네. 감사합니다. 네이크로바가 그게 그냥 확 나오면 그게 네이비야? 세이비지? 말도 안 돼 소리 하고 있어. 야 네이크로바가 이렇게 피핑 나오면 이게 네이크로바냐? 그러게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 찾아봐 그래. 찾아보라니까 있나. 농담해라. 그래. 찾아보라니까 있나. 계속 한 마디씩 던져. 혹시 뭐. 선배 5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어? 5분만요. 그래 5분만 찾아봐 있나. 5분 그럼 15분입니다 선배님. 없다니까. 우리가 뭐 거짓말해. 혀진아 대신에 조건이 있어. 딱 찾을 때까지 안 보인다. 응.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지. 그럼요. 그렇지. 찾아봐. 진구야. 네. 넌 시간만 때워. 어? 어? 야. 밟어. 진구야. 진구야. 찾았다. 있네. 그러니까요. 찾았다. 야. 물 떠와 빨리. 자갈 gradugart. 고마겠지. ian."